안재욱 씨는 뮤지컬로 친해지신 건가요? 그렇죠. 구체적으로 친해진 건 작품하면서 5년 전서부터 친해지게 됐죠. 수술하시고 괜찮으세요? 네.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괜찮니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주말마다 야구도 하고 두 개구를 절개를 한 상태라서 머리 위에 신경이 지금 이렇게 제자리를 못 찾은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. 하루에 1ml 신경이 제자리로 간대요. 그 시간만 기다리면 지금 잘 재활하고 있으니까 금방 곁으로 올 것 같아요. 빨리 신작가의 친구분 안재욱 씨 빨리 쾌유하시고 이 친구가 빨리 와야지 저하고 또 낮술도 좀 가끔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술, 담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.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주 안 하고 있으니까.